미래를 이끌 산업이 모여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디지페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IT 융복합 산업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할 첨단 메디칼 산업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첨단 수송 기계 부품 산업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산업 등 미래 글로벌 산업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4개 산업분을 주력 산업으로 정하고 대구 경북의 핵심지역에 8개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중 4개 지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외 우수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지구도 완벽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기 위해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 LG, 포스코 등 한국 최고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500여 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모여있는 곳 대구 경북은 기업이 사랑하는 도시입니다. 40국의 대학에서 배출되는 풍부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최대 R&D 기관 집적지에서 디지페지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연구시설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디지페지의 길은 세계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2개의 국제공항, 7개의 항만, 8개의 고속도로와 하루 100여 편의 KTX 등 다양한 입체 교통망으로 인근 도시 및 세계적인 기업들과 빠르게 연결됩니다. 세계인이 사랑하는 나라, 한국 자연이 아름다운 대구 경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간직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곳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로 즐거움이 넘치는 곳 세계 석학이 모여 지구촌의 오늘과 내일을 의논하는 글로벌 도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레저 문화시설 수준 높은 의류시설과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까지 디지페지는 기업을 위한 최상의 정주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지페지는 기업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1대1 원스탑 서비스 기업과 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주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페지에는 기업 경영에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식기반 산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으로 오십시오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